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. 오늘은 민얼굴 해보겠습니다. 민얼굴이죠. 민얼굴. 맨얼굴 아니죠. 보통 맨발, 맨손, 맨을 쓰죠. 근데 얼굴에는 맨을 안씁니다. 얼굴은 뭔가 좀 고귀하잖아요. 민낯이라고 쓰죠. 민낯. 그래서 민얼굴입니다. 민낯. 맨낯이라고 씁니까? 맨낯. 맨날 안쓰죠. 민낯이죠. 그래서 민얼굴. 얼굴은 좀 특별하게 관리해주자고요. 발하고 손하고 얼굴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. 얘네는 맨자 써주고 얼굴은 민자를 써주자고요. 안녕.